승장의 브이로그 승장의 브이로그 승장의 브이로그 내가 되면 갑자기 브이로그 제시를 되어 버린다고 근데 홍콩 오자마자 처음 느낀 거 진짜 따뜻해 바로 따뜻해졌어 더워 민교 리포터 소동성찬이세요? 홍콩 리포터 김재현 씨네요 아니 밖의 날씨가 진짜 좋아요 부재하는 거 아니야? 보장은 축소에 제한이거든요 그럼 내가 제한하지 미쳤다 여러분 이런 여기 맞아? 아니 여기 이런 호텔 처음인데요? 아니 진짜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따라라라따 따따라라라 대박이에요 와 앞에 뷰가 진짜 너무 좋다 아무튼 공연 잘하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뷰랑 리허설이 있는데 일단 점심부터 먹어야 될 거 같아요 배가 너무 고파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점심 식사가 왔습니다 점심 식사가 왔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저는 점심 잘 먹고 오늘 인터뷰 잘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moder guarantee 나의 유명한 침별이고 전화도 전화받고 싶어 제 목소리 인이어 안에 조금만 더 키워주시고 승혁이 형 목소리 한 3분의 1 정도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? 네 감사합니다 일단 솔로 저기서 해도 될 것 같아 그때는 우리 다행히 없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가.. 아 집이 아니지 숙소 간다 리허설 끝내고 혜승이랑 승협이랑 동성이랑 같이 빠르게 지금 1시 반이에요 미쳤다 한국 2시 반이야 거기 가면 물 있어 아 그래요? 조금만 딱 짧게 운동하고 빨리 먹고 삽시다 여기다 호텔은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등을 하는 임성이 다행히 2시 반응 5시 반응 2시 반응 5시 반응 5시 반응 와 좋다 야 그럼 운동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럼요 그럼 운동하고 있는 거야 그럼요 야 진두부야 아아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. 가수들이 쓰는 이니어에는 이어폰에는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뭐 이런 유튜브를 봤어요. 똑같은데 노이즈 캔슬링이 정말 잘 되는 거예요. 뭐예요? 바이. 유대가 시간대 Talkin' off the ball away You want a pizza 내처럼 일일이 닦아내줘게 I'll give it a minute as you do I'm down to the flexing bod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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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I'll leave the ball to the flexing body I'm dow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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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 the flexing body Let's go to the other hand It's at least on me I'm down to the other hand 두 분이의 마지막을 시작합니다. 아, 그냥 여기 좀 더 낮아줄 생각보다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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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온공 때와요. 도란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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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FIF! 암팟! 컴 온! 앵컬스는 마지막입니다. 여러분. 우리 잘 하고 옵시다. 다치지 말고. 즐길게. 집중해서. 하나, 둘, 셋! Let's roll! 어느 덧대변의 시각 다 되시게만 보다가 또 간속 기운 더 빌려도 아주 잠깐일 뿐이야. 혹시 몰라 커피가 지며 질 끊어봤지만 But I don't know, I don't know 아무런 소용없는게 안녕하세요! 앰프라인다! 우리 앞으로 더 세일자 좀 봤으면 좋겠어요. 알겠죠? 여러분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앰프라인다! 제일 축하합니다. 제일 축하합니다. 제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회승이. 제일 축하합니다! 수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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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원. 위모는 그래도 위모. 와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요. 앵컷 3를 끝냈습니다. 4년 전에 왔다가 저희도 오늘까지 오늘 신곡들을 엄청 많이 배웠어요. 맞아 맞아. 엠피아들의 기록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대로 응원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큰 사랑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고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엠피아들한테 계속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자니까 다음에 금방 또 볼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. 제대로 엠플라잉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엠플라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따가워. 뭐가 되게 따가워. 지금까지 엠플라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안녕 슈팅 스탈 굿모닝 베이비 굿모닝 베이비 왜 이렇게 엉덩이 지켜 엉덩이 지켜 그래 갈 수 있겠어? 네 그냥 모자 모자 열었어 이 구도 되게 웃기지 않냐? 모자 열었어 모자 열었어 와 진짜 이쁘다 멤버들이랑 놀러가는 거 오랜만이다 야 승엽이 형이 멤버들이랑 놀러가는 거 오랜만이라고 잔이야 우리는 빔섬을 먹으러 갑니다 처음에 너무 재밌게 만났는데 사로 이거 왜 씻고 버리고 이렇게 먼저 와 이거 재밌게 만났는데 트리? 예 예 스 미니 ceans 담줄 스포치보 와 너무 맛있는데? 그냥 숯불닭발맛이예요 이거는 이거 똑같이 먹어야지 다른거에요 하나 남았는데 사진찍어야지 너무 귀여워 상호한테 잡아먹힌 로망가 강력일성 하늘에 있는거 같아 야 지금 딱이야 나 아파사지 아빠사지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좋겠다 풍붕의 피어들은 나오면 이렇게 피크닉하는 데 있어 난리 났다 야쌰 제가 바지 터지는 소리인거 같은데 투덕한거 같은데 소스가 있구나 소스가 있구나 사진찍어야지 사진찍어야지 음식 한번찍고 승혜경찜 이거 찍어야지 저거 왜 나오고싶은데 예쁜거? 뜨겁대 이거 날개 생선이야? 밥 먹었으니까 밥 먹었으니까 디저트 버블티 밥 먹었으니까 분명 방금 밥 먹고 나왔는데 역시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니깐 공연 타요 타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밤이 되는지 근데 이상하게 홍콩에서의 공연도 너무 재밌었고 이 홍콩에서의 밤이 뭔가 잠들기 아쉬운 느낌이었는지 이틀 내내 잠을 잘 못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운동 진짜 힘 다 빠질 때까지 하고 바로 자려구요 엔콘3 홍콩 끝이 났습니다 어제 공연하고 오늘 어 구경도 하고 맛있는거 먹고 집에 왔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예쁘죠 이렇게 끝이 나서 자고 내일 또 집을 가기 위해 또 접시러 가겠습니다 안녕 홍콩 홍콩 참 좋았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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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